나랑 예비 좀 해. 들어와. 뭐가 좀 들려? 엿들으면 안 될 것 같은데? 화룡, 안 들을 거면 넌 저리로 가라. 잘 안 들리는데요? 잠깐만, 여긴 내 방인데 내가 왜 몰래 들어야 하는 거지? 틀린다, 들려. 타쿠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. 그게 아니면 아카가 여기까지 왔을 리 없어. 구리국에 가봐야 할 것 같아. 같이 가서 타쿠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지.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? 뭐라고?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. 넌 타쿠가 궁금하지도 않아? 그거 알아? 니가 그때 타쿠를 그렇게 몰아붙이지만 않았으면. 타쿠가 우리에게 말 한마디 없이 떠났을 리 없어. 그럼, 그 녀석이 나약해서 도망간 게 지금 내 잘못이라는 말이야? 넌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. 그래도 난 그동안 니가 조금은 변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. 됐어. 그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. 다행이다. 다행이다. 다행이다.